조합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24일 새벽 3시입니다 10월 24일 유엔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공휴일이었습니다 왜 유엔의 날을 우리가 이렇게 기념했느냐 하면 대한민국의 탄생은 유엔이 일종의 산모 역할을 했습니다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를 통해서 국회를 구성하고 국회가 헌법을 만들고 헌법에 따라서 정부를 구성하는 일련의 건국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유엔이 1945년에 창설되고 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독립국가 그것도 민주주의 국가를 탄생시키는데 하나의 조력자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유엔으로서도 영광이고 대한민국으로서도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주권국가로 인정받는 것도 유엔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유엔은 1948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적 선거로 공정한 선거로 출범하였으므로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다라는 월계관을 씌워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2년 뒤 유엔이 탄생시킨 대한민국을 없애려고 김일성이가 불법 남침하니까 유엔군을 조직해가지고 미국이 주도하여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엔에 감사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유엔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유엔의 정신, 세계평화정신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편 가수 황영웅이 요사이 팬클럽 모임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무대에 돌아왔습니다 팬클럽이니까 공개된 모임은 아니지만 팬클럽 모임을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신곡이 담긴 앨범이 며칠 안으로 공개될 것이라고 합니다 6곡의 신곡이 담겨있는 이 앨범 앨범 공동구매 모금액이 47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황영웅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에 따르면 22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황영웅의 첫 번째 미니앨범 공동구매 모금 금액은 47억 6,559만 2,882원인데 32만 장이 이미 예약이 되었다는 거죠 황영웅의 폭발적인 인기를 예감하게 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요사이 황영웅 노래를 직접 듣고 온 분들이 댓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 분입니다 선생님 황영웅 가수님 정모 정기모임입니다 정모에서 보고 와서 더 갈증이 나서 울산정모 또 신청했어요 황영웅 가수가 그 힘든 시간을 잘 견뎌주어서 고맙다고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쑥스러워하고 수줍어하며 웃음 짚던 모습이 눈에 서운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제 제 글을 읽어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의 정의감과 팩트가 진솔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감화되어 늘 듣기만 하다가 아주 가끔은 나도 편지 한번 드려봐야겠다고 할 때가 있거든요 총 세 번 채택되어 문회에 기고해서 등단한 기분입니다 선생님 늘 건강하세요 즉 제가 세 번이나 이분의 여기 오 라고 쓰셨는데 필명을 이분의 글을 읽어드렸다고 합니다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런 흐뭇한 사연을 주고받게 되어서 저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조합재 선생님 다른 분입니다 선생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석이 아름다운 건 그냥 빛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깨어지고 부서지는 아픔을 견디고 자신의 몸을 갈아내는 수많은 인구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황영훈 가수이며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리하여 가요계를 빛낼 인재입니다 황영훈 가수님은 특별한 사람이고 귀한 존재이며 숨어있는 명곡을 불의 명곡으로 재탄생시키는 자랑스럽고 함께하여 행복하고 황영훈 가수님만을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또 다른 분입니다 선생님 대세남 정모 어제 대전에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선생님 덕분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다리면서 혹여나 팬들에게 잊혀질까봐 두려웠다는 편지글을 읽는데 너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대관령을 넘어 같은 마음을 가진 파라님들과 대전으로 향하는데 너무나 가슴 벅찼습니다 짧은 만남 아쉬웠지만 연말 콘서트를 뒤로 하고 왔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서서 보내주신 지나간 댓글들을 검색해 보니까 그때는 황영훈 가수가 안 나온 상태에서 정모를 해 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서로 마음을 주고 받았다는 기록이 있네요 단말한 분이 서셨습니다 몇 달 전입니다 조갑재 선생님 오늘도 정말 수고가 많으시네요 어제는 제가 부산 경남 모임에 갔었습니다 거의 350명 정도 왔다고 합니다 그런 팬 모임은 처음 갔는데 그냥 한 가족 같았습니다 숙쩌로웠던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졌지요 식사를 하다가 앞에 분이랑 얼굴을 마주쳤는데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저도 옆에 계신 분들도 그냥 다 눈물이 핑 돌았죠 그분은 74세의 어머니였습니다 팬카페 가입도 안 했는데 소문 듣고 오셨다 하셨어요 마음이 그냥 너무 아프다면서 우리는 이제 울지 마시라고 괜찮다고 잘 있다가 서울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계속 우셨어요 집에 자제분이 다 서울에 계셔서 카페 가입이 힘드셔서 제가 가입 도와드리니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조갑재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우리 영웅님은 노래로 마음의 기쁨을 주고 조갑재 선생님은 올바른 판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달려주고 계시니 참으로 든든합니다 이 땀말한 분도 아마 이제는 황예웅 가수를 무대에서 직접 노래하는 걸 듣고 계시겠죠 지난 3월 초에 하차했으니까 약 8개월 만에 황예웅 가수가 무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최고의 목소리를 가졌다는 정풍성 작곡가의 평입니다 가수 황예웅 사퇴는 지난 8개월 동안 세 가지 흐름을 가지고 전개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그가 부른 노래의 신비한 치유효과 그리고 힘없는 신인가수에 대한 한국 언론의 무자비한 인권 탄압과 이에 대한 서민층의 저항운동 결국 황예웅 살리기와 황예웅 죽이기의 대결이 지난 8개월 동안 계속되었는데 결국은 황예웅 팬들이 언폭을 자행하는 기자들에게 이겨가지고 황예웅 가수가 무대에 설 수 있었다 이게 8개월의 요약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황예웅이 무대로 돌아왔다고 해가지고 황예웅을 이렇게 괴롭힌 한국 언론의 횡포를 그냥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록자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의 황예웅 사태는 무엇을 남겼느냐 이겁니다 첫째, 황예웅은 애초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7년 전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 폭력행위를 계속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학생 때의 주먹다짐설은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된 적이 없어가지고 학폭으로 분류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학폭, 학폭하는 언론이 아직도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는 폭력은 학교의 징계 기록으로 남아야 하는데 황예웅은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언론이 멋대로 학폭이라고 갖다 붙인 겁니다 기타 폭행 주장은 익명 폭로자의 일방적인 말일 뿐 사실로 검증된 것이 없습니다 폭로하는 사람이 얼굴을 가리고 이름을 가리고 하는 폭로는 무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 무시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황예웅을 집단 폭행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사안은 과거 완료형이고 대가를 치렀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황예웅은 과거 자신의 행적에 대하여 사과하고 MBN 불타는 트롯맨 결승에서 거의 확실했던 우승과 상금 6억 원을 포기하고 하차 활동을 중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황예웅이 사실은 너무 약하게 MBN도 너무 비굴하게 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황예웅에 대하여 한국 언론은 하차 후에도 무자비한 폭력적 보도를 계속하였습니다 헌법상 권리를 가진 한 국민에게 너무나 지나친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헌법 제10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를 위반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여야 할 한국 언론이 최악의 인권산업을 자행하는데 견제도 반성도 자유교제도 없습니다 거의 모든 한국 언론은 황영웅의 신체상 비밀인 문신을 무단 공개해가지고 황영웅이 조폭스럽다고 비방을 했습니다 아직도 이들 사진을 내리지 않고 있는 언론사가 대부분인데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위반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수 따위에 무슨 인권이 있어라는 투어의 오만의 극치입니다 많은 언론이 아무런 검증 취재도 없이 황영웅을 학폭 프레임에 가두어 두들겨 폈습니다 메이저 언론조차도 독자적 취재 없이 선동 유튜브나 MBC의 주장을 그대로 뺏겼습니다 주류 언론마저도 힘없는 시민 황영웅에 대한 가학적 집단 폭행에 가담하니 학폭보다도 피해 규모가 훨씬 더 큰 음폭으로 자리매김되었던 것입니다 한국 언론은 상금을 포기하고 활동을 중단한 황영웅에게 그 뒤에도 자숙하라 반성하라 줄기차게 요구하고 활동 재개 움직임을 공격했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19조와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15조 그리고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21조 위반으로서 한국 언론이 폭군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재 가수에게 노래 부르지 말라고 협박하는 언론에는 언론 자유를 박탈함이 가할지 모르겠습니다 MBC 계열사인 IMBC는 전과자 황영웅 갱생실패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고 황영웅을 변호하는 이들을 무지한 노인들의 아둔한 편심이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황영웅이 활동 재개 움직임을 보인다고 영웅 이름에 먹칠 뻔뻔하게 기웃기웃이라는 폭력적 제목을 달았습니다 한국 언론의 이런 행위는 저항이 불가능한 한 무력한 개인에 대한 집단 폭행적 공격이라는 점에서 한국 언론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인권에 대한 전면적 도전입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는데 필요할 때만 인권과 자유를 외치는 한국 언론은 무제항 상태인 황영웅 개인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총 공격을 이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황영웅 노래는 음원시장에서 인기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TV조선이 밀어주는 안성훈, MBN이 띄워주는 손태진보다 항상 앞서갔습니다 생카페 가입자 수는 4만 5천명을 넘었고 무대를 내려온 가수의 노래는 랭킹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는 언론폭력에 대한 서민들의 저항이고 먹물 먹은 기자들에 대한 눈물 먹고 사는 생활인들의 도전이고 승리라고 할 것입니다 황영웅 노래로 마음과 몸의 병을 치유하고 있다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 사회의 바닥에서 열심히 살다가 상처받고 쓰러진 사람 다시 일어나 심신을 추스리는 이들이 특히 황영웅 노래로 위안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울증, 암투병과 고통, 불변증에서 벗어났다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황영웅 노래를 반복 청취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황영웅 노래로 몸과 마음의 고통을 달래고 있는 사람들은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될지 모릅니다 이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국인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허공의 작곡가 정풍성 승생은 작곡 생활 60년에 처음 보는 현상이라면서 그를 프랑스의 국민 가수 에디 드 피아프에게 비교하고 최고의 목소리에 훈련을 덧붙인다면 세계적 가수가 될 것이라고 호핑을 했습니다 그런 천재에게 노래 부르지 말라고 협박하는 사람들이 조폭이 아니고 기자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8개월 동안 두들겨 팬 황영웅이 다시 무대에 서가지고 그 8개월 전보다도 훨씬 더 성숙된 인격체로서 성숙된 목소리로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황영웅과 황영웅 팬들이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